이 분들 세 분 다 차 안에서 계속 뭐가 다 연결되지 않아요. 물속에 있다는 거를 누가 가르쳐줬느냐. 아들이 가르쳐줬어요. 누군간 운명은 신이 결정하는 거라고 하고 누군간 자신이 개척해 나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 운명은 김씨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성 뇌종양 중 하나인 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은 김씨. 수술을 받고 호전되는 듯 했지만 2022년 3월 20일 재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 4cm나 되는 크기여서요. 빨리 재수술을 해야 된다고 권유를 했었고요. 거의 모든 검사가 다 진행한 후에 수술 날짜를 잡아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수술을 미루셨어요. 스스로 치료를 포기했을까. 알고 보니 김씨의 보호자인 친오빠의 만료 때문이었습니다. 오빠가 회사에 월차까지 내가면서 수술 때 동행을 할 수는 없다면서 수술 연기하라고 시켰대요.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수술인지라 김씨는 수술을 미룰 수밖에 없었던 상황. 하지만 김씨는 오빠가 정확히 답을 해주면 수술을 할 거야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살려는 의지가 강했던 김씨. 그런데 왜 그녀는 오빠에게 그토록 의존했던 것일까. 김씨는 남편과 별거 후 오빠와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살 정도로 오빠와 사이가 돈독했습니다. 죽기 전에는 오빠 부축받아야 겨우 걸음 옮길 정도였어요. 사실 그런 동생 케어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 전까지만 해도 오빠가 엄청 아끼는 줄 알았죠. 지인들이 말하는 그 사건은 2022년 5월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김씨가 탄 푸른색 소형 스파크 차량이 동백항 해녀 복지가 나 부두가에 정차해 있다가 바닷가로 빠져버린 겁니다. 112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온 것은 오후 2시경. 지금 차 와이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안에 사람 있네요. 지금 안에 두명 보이는데요. 엔진 룸부터 서서히 가라앉는 동안 차량 앞 유리에 두 사람이 있는 걸 봤다는 목격자. 운전석에는 김씨가 조수석에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신고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가 완전히 물속에 빠지자마자 조수석 창문으로 누군가 탈출했습니다. 조수석에서 스스로 헤엄쳐 나온 남자는 김씨의 오빠. 그리고 몇 분 후 도착한 구조대가 차량 운전석에서 김씨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안전벨트조차 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목숨을 잃은 여동생. 사인은 익사. 대체 왜 김씨는 오빠와 함께 탔던 차량을 바닷가로 물었던 것일까. 그리고 오빠는 왜 가만히 있었던 것일까. CCTV를 통해서 보니까 급발지는 절대 아니고요. 무슨 뭐 물귀신에 홀려서 들어가듯이 정체되어 있다가 서서히 굴러서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후미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2022년 5월 부산의 동백항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차량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물귀신에 홀려서 들어가듯 흘러들어갔다. CCTV 영상을 봐도 정말 슬금슬금 들어가는 느낌으로 차가 들어가는데요. 이상했던 점이 뭘까요? 물에 빠진다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돌덩이가 뚝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차는 그 안에 공기도 있고 무게중심이라는 것도 있고 또 닫혀졌냐 열어졌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상황인데 그냥 쭉 가서 걸으면 우리가 그대로 쏙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뽀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는 그냥 이게 뭐라고 보느냐 마치 조금조금씩 미세 조종을 하면 들어간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가는 건 없어요. 실제로 보험사고나 아니면 차량 관련된 자동차 공학이라든가 이런 걸 한 분들한테 물어봐도 이런 형태는 이건 자연적인 표현은 그런데 사고 글쎄 굉장히 당혹스러운 장면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해를 해요. 후미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안 밟은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밟었는데 그러면 브레이크를 안 밟은 상태라고 하면 뭐냐면 약간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엔진 브레이크 핸드브레이크 상태에서 기아를 약간 일단 저단으로 해서 하면 스스스 내려가요. 드리프트 하는 애들이 하는 것처럼.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안 밟았다는 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앞으로 나갔다면 브레이크를 밟았을 것이고 아니면 브레이크를 안 밟은 이유는 본인이 원해서 앞으로 나갔다. 그런데 천천천천히 갔는데 그것도 미소 조정을 조금씩 쭉 풀렸다는 거예요. 마치 여기 꽉 감아 놓은 핸드브레이크가 살짝 풀리면서 스스스스스스스스스 가는 식으로. 굉장히 또 신원상에 특이했던 점은 운전은 여동생분이 하셨는데 뇌종양을 앓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사인은 또 익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빠가 옆자리에 탔는데 이런 추론도 한 편에 있었어요. 이제 어떤 비극적인 그런 감당할 수 없는 무게 때문에 동반 자살을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제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사지 멀쩡한 사람이 조금 더 운전을 하기에 동반 자살도 편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빠는 조수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만약에 동반 자살을 한다. 자기가 운전을 하면서 우리가 델마 로이스 같은 게 차가 빵 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그런 형태로 좀 발뜬지 그러니까 확실히 죽어야 되잖아요. 동반 자살이라고 하면. 확실히 죽어야 되는데 이건 확실히 죽은 게 아니에요. 왜냐. 통제를 할 수 없는 몸을 통제하고 간호는 못하는 사람이 운전석에 있었고 반대로 정상인 사람이 조수석에 있었는데 이거는 동반 자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되게 의지가 강했어. 내가 수술할 거야. 그런데 오빠가 말렸어. 오빠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뭐지. 여기서는 좀 걸리는 건 뇌증명 앓는 분들이 약을 많이 드십니다. 통증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특정한 약물 예를 들면 수면제 이런 게 성분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동생 분이 정신을 잃은 상태였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익사라는 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약을 딱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분이 드시는 약인데 이런 상태.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아무리 자살을 한다 하더라도 수미차로 고통스러우면요. 이게 풀 수 있어요. 물이 들어오는데. 본능적으로 푼다. 그렇죠. 이게 뭘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대로 그었다는 건 이분은 정신이 이미 없는 상태였고. 그런데 왜 그런데 어느 정도에 들어간 상태에서 조수석에서 뭐가 있었냐라고 하면 그전에 나오면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이건 cctv에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뭐 본인이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마지막으로도 이해 안 되는 게 만약에 오빠의 주도적인 어떤 범죄이라면 사실 어떤 상황을 통제하기 편한 건 본인이 운전도 하고 뭐 이렇게 한 상황에서 하는 건데 본인이 굳이 조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아마도 동생이 도망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갖고 감시자로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야죠. 도망나올 수 있어야죠. 마지막까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친밀한 범죄일. 이건 어떻게 봐도 이거는 자연전거 설명이 안 돼요. 동반자설로도 설명이 안 되고 다른 가능성은 확실히 떨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cctv가 없었다고 하면 그 말을 그대로 믿어야 되겠지. 그냥 같이 우리 자살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내 생각 바뀌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실제 사례는 있거든요. 혹시 이런 심리적인 것도 있나요. 본인이 운전석에 있고 동생이 조수석에 있었다면 오빠 입장에서 하여튼 본인만 살아나왔을 경우에 본인의 주도성과 의심을 받는 것이 그렇죠. 확실히 있을 수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오빠가 조수석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건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잘 짜여진 연극처럼 모든 게 차곡차곡 진행이 된 건데요. 당시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사고와 이해 안 되는 오빠의 행동들. 오빠는 동생의 운전 미숙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항변했습니다. 혹시 뇌종양을 앓던 여동생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고 오빠가 방전한 게 아닐까 뭐 이런 가능성까지 엄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동백한 사고를 조사하던 중 경찰은 아주 이상한 장면 하나를 CCTV에서 발견했습니다. 스파크가 빠지기 전에 조수석에서 김씨의 오빠가 내렸다 탔다가를 반복하며 자신의 짐을 빼고 트렁크에서도 짐을 내리는 장면이 찍힌 겁니다. 그리고 그 짐을 차량 근처에 가지라니 보관하는 행동을 보인 김씨의 오빠. 차가 물에 빠진 후 헤엄쳐서 차량 밖으로 나온 오빠가 구조된 후에 구조대원에게 한 말도 이상했습니다. 네, 그 구조대신 분께서 짐이 거기 있는데 그것 좀 챙겨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이상했어요. 동생이 위험한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오빠의 말.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문제의 차량이 사건 전에도 동백항에 와서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푸른색 스파크 차가 며칠 전에도 이 근처를 몇 번 빙글빙글 도는 걸 봤어요. 그리고 사건 전날에도 부득가 앞에 차를 세워던 것도 봤고요. 그리고 경찰은 이를 입증할 물증도 찾아냈습니다. 사고 전날 오빠가 혼자서 스파크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현장에 왔어요. 그리고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겨 탔거든요. 그 후에 브레이크 등이 계속 꺼졌다 켜졌다 반복이 됐습니다. 조수석에 탔으니까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차가 조금씩 움직이기도 했어요. 사건 당일 CCTV를 보면 바다 앞에 정차되어 있던 스파크 차량은 총 15차례 움직임을 보였는데 15번 모두 오빠가 조수석에 있을 때만 차량에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문인 가운데 며칠 후 경찰은 동생 김씨의 사망보험금 5억 원이 오빠 앞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빠는 동생이 직접 생명보험 수령인을 자신으로 바꿨고 자신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백한 사고가 있기 10개월 전 김씨의 아버지 역시 강에 가라앉은 차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몸에서 졸피뎀이 치료 농도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졸피뎀을 처방받은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역시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운전 미숙이라고 오빠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CCTV를 보면 차량이 당시에 전에 와있었고 15번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을 찍혔는데 동생이 혼자 타있을 때는 안 움직였던 상황이에요. 그렇죠.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갔어요. 거기서 브레이크등이 켜졌다 켜졌다 하려면 뭘로 하는 거죠? 다리를 운전석으로 이렇게 조수석에서 내밀었다 눌러봤다라는 건가요? 아니요. 손으로 왔겠죠. 손으로요? 네. 손으로 했겠죠. 다리로 하기는 거기까지 가기가 좀 애매하니까 아마 왼손으로는 핸드브레이크 오른손으로는 브레이크등을 이걸 내리면서 이걸 차차차차 하면 이게 얼마나 나가는지를 실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하면서 이게 얼마나 밀리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아마도 심지어 해당 장소에서 해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 찍혀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를 그런데 실제의 상황은 브레이크등이 안 열렸으니까 아마 브레이크등을 안 쓰고도 핸드브레이크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사건 당일날도 트렁크에서 짐을 빼고 나와서 한 말이 내 짐 좀 챙겨주세요라고 아직 구조를 못한 상태거든요. 동생이 그러니까 동생은 죽어가는데 오빠란 놈은 구해갖고 동생 좀 차려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나와서 내 짐 좀 그런데 그게 좀 이상한 거는 그 가방 짐이 뭐가 필요했던 거죠. 애초에 본인이 이렇게 하려고 계속 와갖고 실험도 하고 작정을 했으면 그 안에다가 중요한 물품을 안 넣었을 거예요. 만약에 중요한 물품을 가져갈 필요도 없었던 거겠죠. 왜냐하면 이 차는 어차피 물에 들어갈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중요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차는 꺼낼 거잖아요.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굳이 빼낼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서 뭔가 이거는 범행 관련된 부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혹시 뭐 이게 이 앞 상황은 올라와서 이 목격자가 나온 사람한테 신고를 하면서 안에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동생 있어요? 라고 해서 신고하는 신고 영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쨌든 본인이 어떤 계획사에 뭐가 진행이 됐다라면 오빠의 계획대로 그렇다면 이제 안심이 좀 들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내 짐 찾고 이런 어떤 안도의 어떤 심리 연장선상에서 그런 행동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걸 구조대원한테 얘기한 게 좀 이상해서 다 끝났다 이제 내 짐 챙겨서 나는 간다 이런 느낌이어서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 만약에 이게 작정을 했으면 거기에 짐을 두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죠. 아니 어차피 이 차는 물에 빠서 버린 건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좀 걸렸어요. 이게 범행에 쓰여서 쓸 수 있는 모험과 물품이거나 아니면 그렇죠. 발각되면 안 되니까 가져갈 그럴 생각으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싶었어요. 이거 뇌종양 수술을 본인이 보호자로서 같이 심지어 월차내서 가는 것도 안 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는 아니 월차내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붙는 팩트 사망보험금 5억 원이 오빠 이름으로 돌려져 있었다. 그렇죠. 이거랑 붙어버리면 의미가 좀 생겨버리네요. 이 놈은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수술을 시키고 그게 아니라 어차피 쟤는 죽을 거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관련돼서도 10개월 전에 아버지 역시 지금 이거랑 비슷합니다. 물에 차가 빠졌고 차량 안에 사람이 있는 방법이고 이건 민물일 거예요. 강물일 거예요. 사망보험금은 또 역시 자신으로 되어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아들한테 되어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동생이 있잖아요. 여동생 앞으로도 갔는데 그게 아니라 여동생이 아니라 여동생이 아니라 자기 혼자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핵심이죠. 졸피됨 역시 치료농도 수준. 치료농도라고 하는 것은 처방받았 정도의 양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치료농도라고 하는 것은 저거죠. 졸피됨은 우리가 보는 건 그냥 수면제 로 쓰는 거. 이상 치료. 굉장히 심각한 불면증이나 이런 거. 그런데 우리가 쓰는 졸피됨 이런 거는 그런 건 아니에요. 수면 유도 형태인 거고. 아마 이게 치료의 농도는 그보다 높은 수준이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수준이라는 의미예요. 의심을 좀 살만한 패턴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치료농도 수준이면 그를 먹고 하는 건 이거는 이상하죠. 왜냐하면 먹고 운전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동백항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또 다른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10개월 전 김 씨 부친에게 벌어진 비극적인 차 사고. 아들은 아버지를 그다지 자주 찾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랜만에 복날에 삼계탕을 드셨냐며 연락을 해왔다는 아들. 달동네의 허름한 집에서 살던 김 씨의 부친. 아버지는 아들의 식사 제안에 흔쾌히 집을 나섰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나기로 하고 먼저 낚시터를 빠져나온 김 씨는 따라오겠다던 아버지의 차가 보이지 않아 4분 만에 다시 낚시터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후 30분 동안 낚시터 구석구석을 찾아보았지만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 실종신고를 했다는 김 씨의 진술. 결국 차량은 물속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김 씨 부친이 발견된 모습이 너무나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운전을 했을 김 씨의 부친의 머리가 차량의 뒷유리를 뚫고 나와 어깨가 유리에 끼어 걸린 상태로 발견된 것입니다. 119는 물속에서 뒷유리를 제거하고서야 차량을 인양할 수 있었습니다. 건진 차량에서 사고의 경위를 알 수 있는 블랙박스를 찾아본 경찰. 그런데 블랙박스에 꽂혀 있어야 할 메모리 카드가 없었습니다. 당시 부친의 지인은 오빠 김 씨가 아버지에게 빌린 돈이 2천만 원 정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빠 김 씨가 직접 낙동강 물안을 살펴봐달라고 했어요. 곧 부친 지신이 차와 함께 강물 바닥에서 발견된 거고요. 그걸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사고사로 중결돼서 사망보험금이 1억 7천6백만 원 이렇게 수령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백항 사고가 일어나기 보름 전 4월 18일. 부산 강서구의 둔취도 부근에서 동생 김 씨의 티볼리 승용차가 바다에 빠진 사고가 또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일하면서 못해도 한 달에 한 100여 건 이상 출동 다니는데 거기서 차가 빠졌다는 건 처음 봤어요. 쭉 일직선 도로에 똑바란 도로에다가 다른 차량이랑 충돌한 것도 아니고 그 도로에서 어떻게 옆길로 새가지고 강물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사고 당시에도 동생 김 씨가 운전을 했고 사고 현장에 김 씨의 오빠가 곁에 있었다는 보험 관계자의 진술. 사건 신고는 저녁 7시 30분. 30분 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오빠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보험 관계자가 운전자에 대해 묻자 오빠는 이미 구조해 다른 차량에 있다고 했습니다. 동생 김 씨가 당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차량은 파란색 스파크. 김 씨 여자친구의 차량이었고 오빠의 여자친구가 옆에서 동생이 김 씨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가 주변 사람들의 목격담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여기 수심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티볼리 정도면 차가 무릎 빠져도 전부 가라앉지는 않을 거예요. 당시 동생 김 씨는 사고가 났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사고 후 오빠는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보험 대상 차량을 티볼리 해서 나중에 동백항에 빠지는 스파크 차량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형차는 당시 오빠와 동거 중인 여성 조 씨의 차량이었습니다. 오빠 김 씨는 자신이 타는 모닝 차량이 있음에도 왜 굳이 티볼리에서 조 씨의 스파크로 보험 대상을 바꾼 것일까? 사고 발생 직전 여동생 명의의 보험금 한도를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보험 수령인도 법정 상속이 돼서 오빠로 바꾼 거죠. 가족이 사망한 두 건의 자동차 추락 사고. 모두 차량이 물에 빠졌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경찰은 계획된 연쇄 보험 살인으로 보고 보험 사기 비수와 살인 혐의로 김 씨 오빠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또 한 번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해의 한 농수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오빠 김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된 것입니다. 김 씨 가족의 주변인들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 김 씨의 장례식장에서 지인들은 소름돋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직접 보험 대상 차량을 바꿨던 스파크의 실제 차주 오빠의 동거인 여자친구 조 씨가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을 돌아다녔는데 그녀의 행동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그 언니가 되게 해맑게 계속 웃었어요. 장례식장에 백화점이 있는 곳인데 우리한테 와서 하는 말이 나가다 보니까 백화점 보여서 신나서 갔는데 백화점 문 닫았더라 이러더라고요. 김 씨 유족들 역시 오빠의 사망 이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얼마 전 여자친구 조 씨와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오랜만에 아버지와 식사를 하자고 했던 아들이 아버지와 낚시 투어 가서 식사를 했고 그 이후에 차량을 따로 운전해가지고 했는데 아버지 차량이 안 보여서 돌아가 봤더니 물에 빠진 채 있었다. 그건 모두 김 씨의 진술입니다. 그건 다 거짓 수 있는 겁니다. 블랙박스가 일단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확인 안 된 거고요. 그리고 아버지 몸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치료 농도의 졸피뎀이 발견이 됐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특히나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아버님이 머리가 차례를 뚫고 나와서 어깨가 뒷유리에 걸려있는 상황. 그런데 왜 이거를 살인사건으로 수사를 안 하죠? 당시 수사를 진행을 하다가 아버지 보험도 실제 그냥 아버님이 홈쇼핑으로 든 것이 확인이 됐고 금액도 1억 7천 8천 정도였다. 아니 홈쇼핑으로 들었는데 그걸 아버지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운전자가 있어요. 운전자가 운전을 했는데 자기가 이게 급발진이 아니에요. 급가속을 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데 안전벨트는 안 했어요. 어떻게 나갔냐면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좌석이 이거 젖혀지면서 그 가속도로 뒤에서 팡해서 머리 뒤가 아주 뒷머리에 부딪혀졌고 이게 이제 그래서 돌아가시게 된 거죠. 머리가 나가고. 운전석에서 뒷좌석까지 몸이 날아갔다. 날아가서 해갖고 그런데 어깨는 안 빠져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그냥 사고로 수사를 대충 해고 그냥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게 그런데 이제 졸피댐을 먹은 상태였어. 그러니까 이런 상태였어. 그럼 누군가가 엑스레다 를 밟았다고 아니면 했다고 하는 게 맞는데 하필 이 아들놈은 뭘 했어요? 그 동백항에서. 거기서 조수석에서 엑스레다 와 이걸 실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사건이 먼저지만 네. 10개월 전이죠. 그렇죠. 그럼 이 두 사건을 붙이면 이거 범위는 뻔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물 속에 있다는 걸 누가 가르쳐줬느냐. 아들이 가르쳐줬어요. 경찰이 나중에 얘기한 거에 따르면 이 졸피댐을 아들도 처방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밝혀내지 못한 거죠. 아들이 졸피댐을 어떻게 구했다는 것도 밝히지 못하고 이상한 걸 밝혀내지 못해서 결국은 사고사 처리를 한 것으로. 아니 그 상황 자체가. 네. 너무 이상하죠. 너무 이상한데. 이거는 타살 가능성을 분명히 생각해야 되고 보험 1억 7600을 수령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수사 부실이죠. 이 동백항 사건이 보름 전 4월에 몸이 아픈 여동생 김 씨가 또 운전하다가 차량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이때 역시 중요했던 건 오빠가 옆에 있었고 이게 중요한 게 수심이 1m 10인가 그래가지고 가라앉지 않는 수심이어서 결국은 차량은 무사했는데요. 사람 무사했는데. 저는 이건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떡 같은 걸 강물에서 한번 해본 거라고 봐요. 왜냐 이때도 여동생이 돌아가신 분이 운전석에 있었고 운전을 하면 안 되고 운전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오빠는 이제 옆에 있었고 그런데 이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나 한번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차가 되니까 그 차를 가지고 한 거겠죠. 티볼리에서 스파크로 이때 여기서 한번 바꿨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상황에서 뭔가 티볼리로 해보고 스파크로 해보고 티볼리로 안 되니까 스파크로 하는 이런 과정을 긴 연습과 실험이 있었다.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성공도 했었고 아버지한테 성공도 했었고.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게 스파크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여동생이 동의를 해줬다라는 부분이고 오빠한테 굉장히 또 심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도 좀 의존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동의를 해준 게 아니라 그냥 한 거죠. 하고 여동생은 뇌종양이기 때문에 뭘 해도 잘 몰랐을 거예요. 오빠가 이렇게 이렇게 바꿀게. 그러니까요. 그래 오빠 해 이렇게. 아니 그것도 안 했을 수 있어 그냥. 심지어 그냥 동의도 안 받고. 도장 갔다가 찍으면 되잖아요. 중요한 등장인물이 하나 더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오빠 김 씨의 여자친구 조 씨라는 인물인데요. 이 실험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티볼리가 빠졌던 둔취로 사건에 옆에서 이제 동생을 챙기고 있었고. 차량 바꾼 그 차량 스파크의 차주가 조 씨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신나게 웃고 떠들고 다녔었고. 그리고 조 씨와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 자체는 오빠 김 씨의 재산은. 단독 상속이죠. 아내한테 가는 거죠. 자식도 없고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 여동생 다. 그러면 당연히 그 재산은 자기 거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혼인신고를 오빠랑 같이 했는지. 저는 여기서 걸리는 게. 이 동거녀가 지가 했을 수도 있겠는데. 요즘 아니 요즘도 그렇지만 당사자 몰래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죠. 그럼 나중에 문제가 되죠. 그런데 여기는 애초에 애초에 죽일 생각으로 했으면 충분히 이건 몰래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왜. 농수로에 주차했던 상황에서 차 안에서 이게 됐어요. 이 분들 세 분 다 아버지 여동생. 다 이제 졸피뎀이나 의식 상실을 할 만한 물질이 아마 몸에 있었던 것으로. 그리고 차 안에서 그것도 여긴 농수로 저기는 물안 저긴 바다 계속 뭐가 다 연결되지 않아요. 이미지가 좀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 범죄를 계획한 누군가나 누군가들이 당연히 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수사 대상이어야 돼요. 명백히 왕지향하게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극단 선택을 어떻게 했던 방법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아마도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했을 거예요.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수사기관은 용의자 주요 용의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상 이거 수사망 좁혀우니까 자살했구나라고 쉽게 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디테일하게 이게 과연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봤어야 되는 거죠. 끝나지 않은 부산 일가족 연쇄 사망 사건 그리고 갑작스러운 김 씨의 극단적인 선택. 이 사건이 이대로 끝나는 건지 수사 상황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김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이 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김 씨는 유서조차 남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남은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지도 않은 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김 씨. 그의 죽음은 곧 모든 수사에 종결을 의미하는 것일까. 경찰은 다른 각도에서 이 사건을 파헤쳤습니다. 약간 벗어난 곳에서 전마를 지켜본 제3의 인물, 오빠의 동거녀 조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 오빠 휴대전화 프렌식했고, 위치추적 그리고 주변 폐쇄로 영상을 분석한 결과 동백항 사고 전에 김 씨 오빠가 동거녀와 함께 부산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장소로 물색을 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김 씨 오빠가 사망하기 며칠 전 조씨와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오빠의 모든 재산이 조씨의 명의가 된다는 뜻. 사망 직전에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배우자고, 법률상 배우자는 상속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거녀 분이 법정 상속인으로서 사망한 여동생에 대한 보험청구권을 상속받아서 실행할 수 있죠. 김 씨 오빠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고 일주일째 되던 6월 10일, 동거녀 조씨가 보험 사기밀수와 살인 공모 혐의로 검찰에 송취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조씨는 4월 18일, 티볼리의 추락사고가 있기 2시간여 전, 회사에 조퇴를 하겠다며 조퇴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둔치도 사건이 있던 날, 사고 난 시간 2시간 전에 이미 조퇴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조퇴사유가 가족 교통사고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조퇴사유를 교통사고로 적어낸 조씨. 이는 계획된 보험사고를 알고 있었다는 간접적인 증거라는 검찰 측의 주장.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동생 김씨에 이어 보험 살인의 피의자가 된 김씨 오빠까지, 일가족 3명이 잇따라 참담한 비극을 맞이한 사건.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조씨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조씨가 사건에 개입한 인물이란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김씨가 탑승한 차량이 둔치도에 빠졌다가 구조된 사건 당시에, 조씨가 숨진 김씨 오빠에게 사고 장소와 관련된 사진을 보낸 사실 등이 드러났습니다. 조씨는 놀러갈 만한 한적한 장소 등을 찾아 사진을 보낸 것이라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빠 같은 경우에 물론 교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유서를 남기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유서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그리고 조씨가 상속인이 됐어요. 만약에 오빠 김씨가 유서 자살을 했으면 자기 법적인 부인, 자기 부인한테는 뭐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정도라도 톡으로. 그래야지 맞는 거죠. 아니면 뭔가. 그런데 이 동근이 정확히 동관이 아니죠. 부인이죠. 법적 부인 아니에요. 부인은 그거에 대한 게 없어요. 그게 더 이상하죠. 오히려 이 상황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죽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애초에 이 사건의 포인트는 저는 사실 이 부인 조씨가 주범이라고 저는 봤어요, 이 사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이 전체적인, 왜냐? 답사도 같이 해, 사진도 같이 찍어, 결국 최종 수익자는 그 사람이야. 그럼 누구를 누가 주범이라고 봐야 돼요? 애초에 이 자체, 그러니까 말해두면 보험사기 미수와 살인 공모 혐의가 아니라 보험살인 혐의, 그리고 남편에 대한 살해 혐의. 포괄적으로 수사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가장 소름 돋았죠. 장면은 앞서서 장례식장에서 했던 조씨의 워딩입니다. 장례식장에서 해맑게 울고 다니면서 나가다 보니까 백화점이 보여서 신나서 가려고 했는데 문을 닫았다. 뭐냐면 이제 나는 돈이 생겼고 백화점에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생겼다라는 것처럼 좀 느껴져서. 그렇죠.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그 목숨값은 아버지와 여동생과 남편 셋에 다 목숨값이잖아요. 그걸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떠든다. 그거는 너무 소름 끼치죠. 마치 어떤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이제 다 끝나서 돈이 들어왔다. 나는 이제 백화점에 갈 거다. 이런 느낌이 들죠. 오빠가 저거를 돌피댐 처방 안 받았다고 하면 이 사람 처방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했어야 된다고 봐요. 이걸 그냥 공모자로 종적 공모자로 종범으로 생각한 게 저는 한 번 대답해 봐요. 주범 쪽으로 주범적 공범으로 봐서 주가 이 조국 이 김 오빠 김이 같이한 오히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는 면에서 한 가지 이해 안 됐던 부분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빠 김 씨가 어떤 종범의 입장이라면 가족이거든요. 아버지 여동생 심지어 몸이 아픈 여동생. 왜 이 여자 가족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참여를 했을지. 아니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보험 범죄를 할 때. 보험 범죄는 제일 가까운 게 가족이에요. 부모고 자식이고 없어요. 그건 뭐 별 의미 없다고 봐요. 제일 돈 벌기 쉬우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 선택했고.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에 대한 보험금이 이렇게 쉽게 나왔다고 하면 어렵게 나왔다고 하면 여동생한테 시도도 못했을 거예요. 포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보험금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아버지 때 수사가 이렇게 힘들구나. 나 자칫하면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면 2차 보험자는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너무 쉽게 나왔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나 보험사는 항병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한테 다음 건에 대해 용기를 줌과 용기를. 재판 결과를 좀 살펴보자면. 재판부는 조 씨에 관해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종교한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계획적으로 범행하고도 책임을 공범에게 미루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1차 범행은 일부 피해자 의사가 있었던 점과 2차 범행 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을 징역 5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1차 범행이라고 하는 건 뭐죠? 1차 범행은 아마 티볼리 관련된 것 같아요. 아버님은 일단 그때는 이제. 그렇죠.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여동생의 의사가 일부. 이게 이제 말하자면 보험살인 미수. 살인 미수. 보험사기 미수 건인 거고. 2차는 어쨌든 오빠가 현장에서 운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참여를 덜 했다라고 받는 것 같아요. 1차에 피해자 의사가 있었다. 피해자가 뭐 같이 하기도 하는 것은 사실 그거는 전 이해를 못하면 왜 그게 이제 뒤쪽으로 했나. 그때도 그랬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때도.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죠. 이거 완전히 추정이잖아요. 여동생도 대충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 같다. 사망했기 때문에 참고인 인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낸 게 그냥 사진을 제공 장소를 보여준 것인지. 자 여기야 네가 이제 가야 되라고 명령을 한 건지는 사실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차잖아요. 스파크는. 본인 차죠. 주 씨. 그러니까 범행 도구를 또 제공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했다. 너무 어설프게 했다. 어설프게 기소하고 재판이 진행됐다.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형량이 5년밖에 안 된다. 만약에 실제로 이 세 모두를 죽이는 계획까지 결과적으로 아니면 애초에 생각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엄연인 이상이죠. 하지만 4년 뒤에 뵙겠네요. 그렇죠. 자 아들과 오랜만에 식사에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아버지는 외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하고 별거 후에 오빠만을 의지하면서 투병 중이었던 여동생이 있었고요. 가족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믿었고 잠시 동안에 추억에 빠져서 행복했을 두 분 명복을 빕니다. 오늘 크라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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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